중부지방은 오늘도 더위가 계속됩니다. 오늘 서울 낮기온이 27도, 영월은 28도까지 오르는 등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는 곳 많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는 이유,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고 또 햇빛이 무척 강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중북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외출하시기 전에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반면 남부와 충청지방은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비가 차츰 그치겠고요.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내릴 비의 양은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 호남과 경남에는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지역별 낮기온입니다. 중부지방은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27도, 청주는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반면에 남부지방은 대구 23도, 부산과 광주는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쑥쑥 올라서 한여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금요일 서울 낮기온이 2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남해안을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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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정보였습니다.